태국 씨, 태국 씨. 태국 씨는 먼저 안 잡히길 바랬을 텐데 정지선 셰프가 먼저 잡히길 바랬을 거야. 왜 이러고? 잡았어, 잡는 거 아니야? 영복지 말고. 태국이 잡았어, 빨리. 태국이 잡았어. 뭐야, 뭐야, 뭐? 뭐 잡았어? 야, 빨리. 막, 막, 막. 빨리, 막. 뭐야? 자, 자, 자. 울어. 자, 자. 야, 낚시. 야, 동호 잡았어야지. 여기 있으면 울어, 이렇게 잡고 있었잖아. 어디? 아니, 잠깐만요, 셰프님. 아, 진짜 못해 오겼네. 아니, 수빈 씨. 이게 말이 돼요, 아니. 아니, 고기를 어떻게 만내면 고기잖아. 말도 안 돼. 눈화장 하나 까봐, 하네. 선생님한테 아무 말도 못 해요? 아, 무서워요. 눈까봐, 하네. 아니, 고기를 어떻게 낚시지, 알아서 잡아. 기완이면 이제 동이었으면 좋았겠다, 해서. 날 많이 쳐다보네. 빨리 놔줘, 다시, 동 잡아. 빨리 놔줘, 다시, 동 잡아. 놔주라고? 야, 놔줘. 뭔 소리야? 의미 없어, 의미 없어. 아니야, 아니야. 의미 없어, 뭐 의미 없어. 저기 만들어요. 너나 잘 잡아, 빨리. 빨리 무게 재봐요. 33? 제일 크다. 동 잡자, 동 잡자, 동 잡자. 아드님이 오늘 영 못 잡으시네. 아, 이 동... 뭔가 너무 나름 위치했을 것 같은 느낌이다. 아, 이거 오늘 동 잡겠나, 이거? 지선아, 빨리 하나 잡아. 승우, 노력하고 있습니다. 형사야? 범인 잡으러 온 거. 아니, 이게 진짜... 경찰청 사람들! 경찰청 사람들! 빰빰빰빰빰! 이번 여행은 힐링 여행인데 생선 잡아온 게 아니라 범죄도 잡아온 거. 아, 아니야. 힐링 여행인데 사부님이 좋아하는 참동이 잡혀야 하는데 참동이 안 잡혀서 계속 모르게 자꾸 잡혀서 어떻게 해서도 사부님이 기분 좋게 해야 하니까 무조건 동은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어렵지, 참동. 동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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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기 째러 가는 거 아니야? 멀치를 보는 거예요? 잡았다! 누가야? 잡았다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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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잡았다! 파리 나오냐? 진짜 크다 뭐 잡았어? 뭐 잡았어요? 뭐? 도미야? 진짜 도미야? 이거 너무 큰데? 누가 잡은 거야? 잘 잡았습니다! 진짜 낚았다고? 너무 이상한데? 승훈이 잘 잡았어요 잘했죠? 우럭 다 필요 없죠? 우럭 한 4마리 잡은 거 하나로 끝나겠는데? 진짜 대단한 거 잡았다 야 이건 4kg 되겠는데? 와 60cm 되겠냐? 60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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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쳐먹고 해 나는 좀 더 잡고 가면 똥 씹어붙여서 여유로운 표정 뭐 있는 거야? 여기 아래가 아니 여기 아래가 다 꼬였어요 야 태국! 네 아우 설마 뭐야 뭐야 우리 사부님이 좋아하는 생선이 뭐야? 도움입니다 그치? 사부님이 기분 좋게 하려면 우리 도움이 있어야 돼 네 네가 물속에 들어가든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사오든 네가 물속에 들어가든? 사장님한테 사오든? 사장님한테 사오든? 네가 물속에 들어가든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사오든 네 우리한테 구해와 아 네 구해와요 사오라는 거야? 정말 트립을 썼네요 바로 옆었네요 아니 그래서 일부러 빌드업을 했네요 이렇게 멀어진 거 아니 아까 방류하던 사람들한테 한 마리 얻어오라고 멀리 도와 얻어와서 방류하는 사람한테 봉정 아 여기 사장님이셔? 사장님 네 혹시 참돔 네 어떻게 구해주실까요? 오 너무 슬퍼 낚시터에 와가지고 고개를 잡으셔야지 읊는 건 아닌데 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요? 네 아 죽어요 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요? 네 네 근데 원래 낚시터에서 고개 죽은 거 아니에요 아시죠?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공수해서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지 뭐 사는 거지 뭐 그냥 내가 좀 힘이 없었어 어 힘이 없더라 건져는 게 다른 애들이라고 오 그래 왔어? 우와 슬 좋아하셨다 이야 바로 옆에 근데 힘이 너무 없잖아 와 잡았다 야 여기 봐 아 이거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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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잡았어 뭐? 소 돈 잡았어요 아 뭐? 네 내가 힘이 없었어 사브가 즐거워만 하신다며 참고 사기꾼 네 문제겠지 않아요 방송은 그래요 참고 사기꾼 저는 더 만족했던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거 방송 보시면 기분이 썩 좋으시진 않아요 애쓰신 건 아는데 쏘김 당했잖아 그렇지 그럼 반대로 나는 이런 스타일 싫어해 싫어해 담백한 거 좋아했어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안 되는 걸 갖다 억지로 하는 거 아 나 너무 싫어해 아니 옛날에 근데 돼지고기인데 새우젓 없다 그래갖고 시내 나가서 내가 사왔잖아 새우젓이 아 그래요 그냥 간장찌동 여부를 했더니 아니 이미 하지 않는데 야 정수야 세상에 돼지고기를 간장에 찍어 먹으면 상화도 안 되고 에이 저 젤 아니 옆에 바로 옆에였지 이십 몇 분을 갔다 왔는데 몇 분이 없으라고 얘기해 봤어 제주고기를 새우젓을 먹어야지 아